네. 앞서 ETF로 보면서 이제 은행주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오늘 총선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른바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동력이 좀 약해질 것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장 초반에 저 PBR과 관련돼서 올랐던 종목들이 크게 내렸었죠. 그런데 조금씩 낙폭을 많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KB금융지주 같은 경우 6%대 하락이 2%대 하락으로 좀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해석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내내 그 시간이 좀 소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자와 함께하는 백브리핑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증건부에 박승환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해필 시장이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 막판에 여러가지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큰손들의 포지션 정리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는데 오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당장 사업물 옵션이 있는 수자들은 오늘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콜이나 푸드옵션을 행사하면 계약 상대방은 주식을 팔거나 사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장 내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죠. 각자가 게다가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을 극대화하려다 보니까 여러 종목이 동시다발적인 거래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옵션 만기일에 주가 변동성이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겠죠. 지난달 옵션 거래 마감일이었던 14일 한진칼이 15% 넘게 급등했습니다. 한진칼은 2월 옵션 마감일 다음 거래일부터 3월 옵션 마감일 전날까지 19.74% 낙폭을 기록했었는데요. 같은 기간 코스피 200 종목 가운데 두 번째로 큰 하락률입니다. 한 달 동안 빠졌던 가격을 하루 만에 상당 부분 회복한 셈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게 옵션 만기일의 특징인데 보통은 한 일주일 전부터 약간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걸로 한번 고려해본다면 어떻게 오늘 대응하는 게 나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최근 한 달 코스피 200 손실률을 한번 살펴보면요. 가장 많이 난 종목은 KUG 모빌리티입니다. 이어서 포스코 DX, 에코 프로 머티 등도 하락폭이 두드려졌는데요. 포스코 DX는 지난 월요일 장중 8%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직전 거래일 에코 프로 머티 역시 14% 이상 급등했다가 최종 4.42%로 장을 마쳤고요. 실제로 옵션 만기일 날 일주일 정도 앞두고 이런 낙포이 컸던 종목들의 급등세가 나왔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주가가 많이 빠진 게 옵션 만기일 급등으로 직결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3월 옵션 만기 직전 한 달간 가장 많이 빠졌던 종목은 SK 네트워크였는데요. 3월 만기일 거래에서는 0.9% 상승이 그쳤습니다. 나아가 급등했던 핫진 칼이 다음 날 16% 넘게 빠지면서 가격이 반전된 점도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대부분 대형주 위주로 옵션 만기일의 변동성이 몰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의해야 될 점 또는 오늘 투자에 있어서 보기에는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다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어요? 상상 오늘 아침에 나온 삼성주권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금융투자기관들이 지난달 일부 포지션 청산을 진행한 데 주목합니다. 일부 남은 물량을 오늘 추가로 청산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건데요. 글로벌 주식시장이 1분기 강세 흐름에서 2분기 조정 국면으로 들어간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국내외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높아진 만큼 위험 관리 차원에서 포트폴리오를 통제하는 쪽이 차라리 낫겠다는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3월물 만기 이후 최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반도체 주식 선물의 롱 포지션을 구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저밸류 관련 기업에도 대규모 자금이 들어온 건데요. 반면 2차전지 관련 주식 선물에 대해서는 순매돌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금투의 물량 정리나 시장 변동성, 종목별 투자 동향을 유용하시면서 장후반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만기 거래를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서도 장후반의 변동성이 크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초반 1시간 20분 정도 흘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오전장의 모습은 어때요? 직접까지 제가 스캔하고 들어온 결과는 아직까지 딱히 크게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다음 달이 MSCI 한국지수의 지수 변경이 있는 시기인데요. KT의 편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국인 투자 한도 규정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너무 높다 이건데요. 최근 KT의 외국인 지분율은 45% 후반대로 확인됩니다. 연초 42%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오르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올해 들어서 직전 거래일까지 외국인들은 KT 주식을 2,800억 원어치 넘게 사들였습니다. 당장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 덕분으로 풀이되는데요. 안 그래도 배당을 많이 해주는 통신주 특성에 더해서 정책 효과까지 예상되면서 KT의 주주 환원 정책이 확대될 거라는 예상이 투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규모 매수세에 입어서 2월에는 주가 역시 52주 신고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높아지면 지수에서 빼는 이유는 뭔가요? MSCI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여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얼마나 더 이 종목에 투자할 수 있기를 따진다는 거죠. 외국인 투자 한도가 15%가 안 되면 지수에서 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KT는 지난 2019년 5월에도 같은 규정에 걸려서 MSCI 한국지수에서 빼게 된 바 있습니다. 이후 외국인 비중이 낮아지면서 지난해에 다시 진입했지만 1년 만에 또다시 빠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당시 지수 편입으로 KT에는 1,100억 원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거라는 예측이 있었죠. 대규모 자금 이탈이 당장 걱정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증권과에서는 아직 매수할 때가 아니라는 분석이 오늘 나왔는데요.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도 쇼크도 아닌 시장 예상치 수준으로 나올 것에는 데다가 가치주의 인기가 여전하지만 공격적인 매수 패턴이 재현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도 있겠죠. 편출이 KT를 지금 예상하고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H현대 일렉트릭과 알테오전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과 유동시가총액이 모두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세에 H현대 일렉트릭은 최근 한 달에만 60%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천억 원 넘게 순매수 중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중입니다. 정관과에서는 MSCI 편출입 기준일로 오는 17일이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MSCI 편입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가총액인데요. 6조 원이 넘어야 합니다. 시가총액으로 세운 뒤 각각 종목의 유동시가총액이 너무 낮지 않으면 최종 편입되게 됩니다. H현대 일렉트릭과 알테오전의 시가총액이 오늘 각각 7조, 9조로 확인되는 만큼 편입이 당장 유력하긴 하지만 결과는 끝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편입이 지금 예상되는 종목은 알테오전과 HD 현대 일렉트릭. 오늘 주가를 보니까 알테오전은 좀 내리고 있고요. 현대 일렉트릭은 2%대 상승을 하고 있네요. 아마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증권부의 박승환 기자와 백브리핑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barth Promi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